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팬인데 얘도 장고 치거든요 아 장고로 얘 장고 한번 칠까요? 네! 그럼 얘 장고 한번 치자 그래 장고 한번 치자 얘가 또 튕기네 저번에 어디 세팅해주셨는데 예전에 며칠 전에 군산에선 한번 했거든요 근데 처음엔 안하다가 그냥 10만원 주니까 하더라구요 오늘도 이 검자이지 않아? 네! 사람들이 다 기다리잖아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발까지 와있네 네 자 잘 차야돼 네 잘 차야돼 아휴 두려웠으니 싹이네 진짜 자 자 잘 차야돼 주머니 놓고 엄마 주면 안돼 엄마도 맡기지마 언니한테도 맡기지마 언니한테도 맡기지마 니가 갖고있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우리 삼촌이 23살 23년 동안 살면서 제일 제일 깨달은게 사람 조심해야 된다 내가 살면서 사기를 아휴 많이 당했는데 참 그 생명함을 차고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느낌 세상에 조심할게 사람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이 딱 세명이라고 아니 믿을 아니 엄마 아니에요 두번째 나는 원래부터 잘했어 그런 거짓말 치는 사람들은 입을 착 찢어버려야돼 세번째 엄마 엄마가 용돈 받으면 항상 아이고 엄마가 저금 해놓을게 엄마한테 맡겨놔 라고 맡겨놓으면 나중에 커서다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엄마한테 방했거든 그래서 사람을 믿을 것이 않는다는거 사람은 절대 믿으면 사람은 내 마음 알고 믿으면 안된다 뭘로 할까요 뭘로? 밀어밀어 세노래중에 밀어밀어라고 있어요 그 노래를 벌써부터 여덟살인가요? 일곱살인데 일곱살인데 노래방가서 밀어밀어 부르면서 창고 치면서 노래를 해요 이거 벌써부터 보세요 아이고 이 심벌 상태가 꼬라지면 괜찮나 이렇게 하길부터 하잖아요 자 밀어 밀어 가사는 굉장히 때를 밀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때가 더러운 때가 아니라 마음속에 묵은 때 상처받았던 때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때 그게 이렇게 가수의 맹활이 저 때처럼 남았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밀어 밀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남겨주세요 박수 남겨주세요 현실에서 수고한 미션으로 내 순간 사랑으로 참새와 지워주시면 이곳에 있는 세상 어디에서 달려가진 세상 또 믿어 믿어 여기에서 날아가서 사랑으로 믿어 미얀 미얀 사랑으로 아픈 속에 한 번 웃었을 서진 때까지 내가 다시 불러줄게요 미얀 미얀 사랑으로 가슴을 못 웃길 안씨가 쓴다 사랑으로 믿어 줄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모든 곳에서 삶을 헤어치기 때까지 사로위돋으로 넌 위에서 따라서 사로위돋으로 미리로 미리로 삶으로 만날 때 미리로 미리로 삶을 헤어치기 때까지 사로위돋으로 미리로 미리로 삶으로 만날 때 아멘 미리로 미리로 삶으로 만날 때까지 사로위돋으로 미리로 미리로 삶으로 만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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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생했어 자 아이고 그때도 10만원 줬는데 또 5만원 줘면 얼마나 욕하겠냐 니가 한 번 하자 이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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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두 번이나 다 얘기하자 뭘 못하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은 염색하신거에요? 네 그냥 자유한 머리에요? 대가리가 익히다 아 원래 뚜껑이 흰색깔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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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머리가 이제까지 감사합니다 공연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냥 재밌으려고 툭툭 던지는 말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도 난장에서 난장에 와있는데 빠른 재미없게 대산이 녹다래 하늘날의 매일오다 오르고 또 오르고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농담도 치고 해야지 재밌지 그러려고 오신거 같잖아요 막 즐기려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하하하하 하하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는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커서 훌륭한 사람들이 꼭 될 거에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진단하셨어요? 이동균 선배님은 미안해요 잔잔하게 한꺼 올려드릴테니깐 필요하신 분은 손만 대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테니깐 하나씩만 꼭 팔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코덕을 뵈지 마 그렇게 늘 만나 여기는 심각해 외매하시자 마음은 못생각해 에코덕을 해보세요 나를 지나가며 항상 애쓴 모습 그들은 지금 행복이였지만 그것도 난 몰래 행복이 겪어지도 그대의 손마들도 모르지는 문제 더 많은 사랑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 그대를 탓하기만 했지요 늘 가까운 곳에서만 지켜봐 주었기에 그대의 사랑이란 추억만 늘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해 주었기에 그대도 행복하줄만 하지 미안해요 힘들었다 용서 내고 주세요 울고 싶으면 기대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고 웃어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가까운 곳에서만 지켜봐 주었기에 그대의 사랑이란 추억만 내 가까운 곳에서만 지켜봐 주었기에 내 삶이라고 말해 주었기에 그대도 행복하줄만 하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대가 나를 용서 내고 주세요 울고 싶으면 기대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누리자 그대가 나를 사랑하고 웃음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곳으로 좋은 canceled 그대가 나를 사랑하고 웃음 그대가 나를 사랑하고 미국 혜 그대가 나를 사랑해 주ango 좋고 싶으면emplowers 그대가 나를 사랑해보시는 process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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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저는 지금까지 박설이 품바가 아닌 가수 박서진이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박서진 이름 석작 기억해 주시고 장구의 신화면 박서진이란 말 꼭 한 번씩 해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친구나 지인한테 아이고 박서진 크지 안 크지게 박서진 그놈 참 잘하더라 라고 한 번씩 말해주고 잠깐 잠깐 이거 한 번 들어보세요 따라하세요 장구의 신 박서진 검색창에 박서진을 검색하세요 다음 팬카페가 있습니다 박서진 팬카페라고 심심하시고 할 일 없으신 분이 들어와서 시간 때우시고 제가 마음에 들고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응원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팬카페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어요. 사랑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서진이었고요. 이렇게 팁 주신 분들 물건 사주신 분들 여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